반갑습니다. 저는 생명과학을 강의하고 있는 박지양 강사입니다. 자, 지금쯤 시점이 되면 여러분들 내신을 위한 유전에 대한 관심이든 아니면 생명과학 수능 준비에 대한 유전 단원에 대한 관심이든 점점 높아지는 시기이곤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유전이라고 하는 단원이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를 꼼꼼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문제를 먼저 전체적으로 생명과학의 전체적인 문제에 대한 배열을 보시면은요. 비유전 문제에서 총 14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 배점은 35점이에요. 그리고 유전 문제는 정확하게 6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 중에 세포주기와 세포분열에서 3문제, 나머지 소위 말하는 킬러라고 하는 가계도 사람의 유전, 사람의 유전병 문제에서 총 3문제, 그리고 8점이 배점되어 있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생명과학 문제입니다. 자, 이 중에서 저는 유전 파트에 대해서 좀 더 들여다보도록 하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보시면 세포주기와 세포분열이라고 얘기하는 곳에서 3문제가 출제되잖아요. 옛날에는 3문제 모두가 좀 편안한 문제였었는데요. 요즘에는 3문제 중에서도 2문제는 좀 평이하지만 나머지 한 문제가 좀 어려워요. 그러면 평이하다는 2문제를 한번 먼저 살펴볼까요? 자, 평이하다라고 불려지고 있는 세포주기 세포분열의 문제, 난이도가 적절한 이 문제는 자, 22학년도 수능 문제에서도 봤듯이 정답률이 67%, 정답률이 82%, 감수분열의 그래프라든지 아니면 염색체에 있는 그림을 가지고 찾아내는 문제들입니다. 근데 보아하니까 이번에 23학년도 6월 평가원에서도 좀 비슷하게 등장하고 있는 모습 보이죠. 그래서 74%, 59%, 충분히 세포주기 세 문제 중에서는 두 문제는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개념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점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나머지 한 문제가 점점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세포주기의 나머지 문제, 한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 자, 여러분들이 보면 22학년도 수능 문제였는데요. 정답률이 37%입니다. 소위 말하는 세포주기 문제가 아주 킬러 단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답률이 37%라고 하는 건 세포주기 안에서도 DNA 표를 분석하거나 아니면 OX 표를 분석하는 유형의 통합형의 문제가 출제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번에 6월 평가원 역시 고3 수험생들이 치렀던 6월 평가원에서는 DNA 표를 분석하는 문제가 등장을 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세포주기를 공부할 때 자, 방금 봐왔던 감수분열이나 또는 체세포분열의 그래프 문제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접근해야 되고 문제를 풀어야 되지만 이제 고득점을 원한다면 내신 시험이든 아니면 생명과학에 대한 여러분 수능 준비이든 간에 이와 같이 고득점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조금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심화 파트에 DNA 표를 분석하는 것까지는 열심히 준비를 좀 해야 여러분 그 앞에 나와 있었던 유전 문제 총 6문제 중에서 나머지 절반 세 문제를 마스터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 여름방학 때 여러분들이 유전을 좀 준비한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이 있다면 모든 전 단원에 대한 모든 끝까지 모든 심화 파트까지 마스터를 다 한다라고 하다 보면 여러분 실패할 확률이 좀 높잖아요. 그러니 유전 전체 단원 안에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문제 세포주기 문제만큼의 심화 파트 어찌 보면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DNA 표를 분석하는 것까지는 나는 꼭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가지고 여러분 유전의 공부 방향을 잡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럼 나머지 킬러 파트 세 문제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 첫 번째는 가계도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들어본 적이 있어요? 가계도는 너무 힘들어. 가계도는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른데 라고 하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생명과학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은 문제를 들여다본 친구들은 아 가계도 이 문제는 어떻게 해석하는 거야? 라고 의문점을 품을 텐데요. 이게 바로 21학년도 수능 문제고 옆에 나와있는 22학년도 수능 문제입니다.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파악을 좀 얘기를 해주면요. 21학년도 문제에서의 전반적인 형태는 가계도 그림을 보면서 X염색체 위에 들어있는 연관을 어떻게 잘 풀어내느냐 우혈을 어떻게 잘 찾아내느냐의 문제였다면 옆에 22학년도 문제는 눈앞에 볼까요? 자 표를 분석하면서 DNA 합과 관련된 문제를 찾아내는 거였어요. 21학년도 문제와 22학년도 문제는 정말 판이하게 다른 문제가 나오죠. 그러니까 학생들 사이에서 와 생명과학의 가계도는 진짜 너무 힘든 문제 아닌가? 라고 혹시라도 오해할까 봐 제가 뒤에 자 이제 천천히 풀어가 보도록 해봅시다. 여러분 지금 이게 자 21학년도 소위 말하는 9월 평가원에 있었던 가계도 문제예요. 이 가계도 문제에서 바라보면요. 자 수능을 치기 전에 두 달 전에 치렀던 9월 평가원에서는 모두 X염색체 위에 있으면서 가계도 그림을 보면서 X염색체 연관과 그리고 우혈을 풀어내는 문제가 9월 평가원에 등장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9월 평가원은 지나서 2개월 후 수능 문제 안에서 좀 유사하게 X염색체 위에 있으면서 연관 우혈을 판단하는 문제로 등장한 건 눈으로 보이나요? 어 그러네 그죠? 근데 21학년도 말에 특성은 아니고요. 22학년도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2학년도 문제도 보시면 자 22학년도 9월 평가원의 문제에서 보아하니까 자 밑에 쭉 내려와서 자 DNA합 라제이와 스몰 비엘 DNA합과 구성원이 어떤 어떤 DNA합이다 0이다 1이다 3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게 9월 평가원으로 등장했던 거죠. 그 뒤로 자 두 달 후 수능 문제였습니다. 분명히 21학년도 수능 문제와 22학년도 수능 문제는 서로 판이하게 다른 트렌드를 가지고 있지만 그 해에 걸쳐서는 자 꾸준히 유지되는 트렌드가 있다 라고 하는 거 눈으로 보일까요? 자 이와 같이 밑에 구성원의 DNA합을 분석하는 거 1이고 0이고 3이고 1이고 제가 지금 이렇게 가계도 문제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자체가 생명과학에 대해서 그리고 좀 더 관심이 있고 나는 수능 생명과학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해볼까 라고 하는 이와 같은 관심도가 높으니까 이 영상에 집중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가계도 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 전체적으로 시대에 그 학년도의 흐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미리 조금 조금이라도 미리 준비해서 기본기를 닦아 놓는다면 그의 트렌드를 맞춰서 자 수능 문제까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준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자 이제 이제 가계도 문제 말고도 나머지 킬러 문제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킬러 문제들도요. 보아하니 자 이런 문제 유형 긴 지문의 형식으로 가지면서 등장하고 있는 사람의 유전 문제라던가 자 뒤쪽에 사람의 유전병이라고 얘기해서 여러분 이 표와 같은 모습은 어디에서 많이 봤나요? 세포 주기에서 저렇게 DNA 표를 분석하는 숫자가 들어 있으면서 DNA 표를 분석하는 문제였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 자 세포 주기 문제를 잘 풀고 세포 주기가 기본이 탄탄해하지만 이 유전병에서 나오는 이런 DNA 표를 분석하는 것도 충분히 잘 알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시무시해 보이는 이와 같은 사람의 유전병 문제 역시나 가장 기본적인 건 세포 주기 안에 들어있었던 DNA 표를 잘 해석하는 거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한 이와 같은 유전에 관련되어 있는 강좌가 있어요. 선생님의 유전에 대한 강좌는 전체 세 단계가 있는데요. 수능 입문이라고 해서 쌤 저는 유전이라는 용어도 몰라요 하는 학생들이라면 수능 입문부터 시작하는 것이 되게 좋고요. 제가 이번 여름에 자 모두가 이해하는 유전이라고 얘기를 해서 실제 세포 주기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천천히 개념을 설명하면서 자 문제도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풀어가는 이와 같은 유전 특강 강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2학기에 내신을 준비하고 수능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발빠르게 준비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자 이 유전 특강이라고 하는 이 특강을 가지고 개념도 공부하고 그리고 문제 문제도 풀되 선생님이 유전 특강에서 꼭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방금 봤듯이 세포 주기에서는 기본도 충실해야 되지만 DNA 표를 분석한다던가 또는 OX 분석하는 이와 같은 심화 파트에 대한 문제풀이도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내신도 만점 그리고 수능에서도 일단 1등급이라고 얘기하는 점수대에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더 세포 주기만큼은 심화 파트까지 쭉 밀고 가는 이와 같은 특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여기 안에서 킬러 파트에 사람의 유전이나 가계도나 그리고 또 나머지 유전병을 기본을 다 다루는 거죠. 이렇게 기본을 다 다루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험생이 되어서 선생님 마지막 유전 강좌 중에 난이도가 최고로 높은 강좌가 바로 킬러 세븐이라고 하는 강좌인데요. 여기 안에서 심화 파트의 유전을 만나면 탄탄하게 준비되어 있는 여러분들이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알았죠? 자 이번 여름바학에 선생님과 함께 유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기본도 다지고 그리고 심화 그리고 문제풀이까지 같이 함께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자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을 강의하는 박지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